올해 자동차 산업을 강타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반도체 국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업계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은 오늘 산업 동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공급난이 올해 2분기 정점 이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공급사인 일본 르네사스 공장의 품질 확보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파운드리 기업이 공장을 추가 증설하더라도 검증과 양산까지는 3년 이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향후 위험 요인으로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한 TSMC 생산 의존도 확대를 꼽았습니다. 현재 MCU 파운드리 산업은 TSMC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입니다. 생산량이 적어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인증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산업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국산화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정부 지원 정책과 자동차 업계 내재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파운드리 확대는 미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반도체 내재화를 추진 중이고 정부의 미래차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도 구성됐지만 수급난 품복 정보 공유에 그치는 등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해 포드와 GM의 반도체를 공급할 예정이고 일본은 도요타와 덴소가 차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고성능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운드리 공정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전 대비 국내 차량용 반도체의 수용량이 적어 파운드리 기업의 투자와 생산동기가 크지 않고 필리스 기업이 반도체를 개발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생산 거부로 해외 위탁 생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